인문학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추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별로 사담을 나누고 싶지 않은 표정이셔서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창의적인 생각을 남들이 몰라줄 때라는 거죠. 요즘 창의성, 창의력, 창조적 능력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본인이 창의적이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창의적인 아웃풋을 내지는 못해도 아마 그 연령대의 경험은 다 비슷할 텐데 저의 20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전 대개 권위나 관행이나 기존 어떤 질서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되게 좀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기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되게 좀 많이 있었기에 그게 창의로 가는 하나의 길일 수는 있으나 삐딱섭만 탔지 아웃풋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약간 저항과 창의를 좀 혼동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저항의식이 기존의 지배관념에 저항하는 게 창의의 출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랬다. 자유님은 어떠세요? 뭐 평상시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될 만한 사항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창의적인가?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보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창의적이지는 않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왜 개인의 특성은 창의적이다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살면서 한 번씩은 남들이 다 yes라 그럴 때 나는 no라 그러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을 한 번 가지고는 표출을 하기도 했을 텐데 한 기억들은 있으실 텐데 혹시 이렇게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색다른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뚱맞게 바라본다든지 뭐 그런 내 아이디어의 진가를 잘 몰라봤던 몰라주었던 경험이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뭐 자잘한 그런 기억들은 꽤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툭툭툭툭 던지는 얘기 속에 어 저거 아이디어인데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두가 그걸 공감을 얻어내는 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걸 뭔가 관철해내고 설득해내고 하는 데까지를 못하면 창의적인 결과물은 안 나와.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한 단계까지 안 가면 창의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에서 가끔 회의하다 보면 야 이거 어려운데 좋은 생각 없어? 이랬을 때 용기 내서 손 들어서 얘기를 딱 했더니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네가 해봐. 이래가지고 똥덩어리 떨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설득과 관철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이랬었던 기억이 더 커요. 네. 그러고는 뭐 본인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거 요들을 밀고 나가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자유님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순간순간 스스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남들이 진가를 몰라줄 정도로 괜찮은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은 간혹 하는데 그 창의적인 생각이 실행될 단계까지 이렇게 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셔서 남들이 제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경험을 많이 못하셨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간혹 뭔가 색다른 걸 하자 이럴 때 되게 손가락질 받는 경험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쪽에 약간 가까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기의 창의적 생각을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창의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이런 거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즘 시대를 창의성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치열한 경쟁 상황이 있는 기업들에서는 창의성을 강조를 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도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인재상 이런 데 보면 창의라는 단어가 항상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없는 회사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들과 좀 다른 창의성을 가져야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곳에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 시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할 텐데 이러한 창의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 합니다. 단언컨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창의적인 삶을 사는 거가 우리는 그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우리 주변에 괜히 튀다가 후드려 맞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약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의 에너지를 갖거나 진짜 뾰족한 사람 아니면 몇 번 두드려 맞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꺼내지도 않죠. 꺼내지도 않죠. 실제로는 우리가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잘 아시는 일화인데 과학자 에디선은 어릴 때부터 되게 창의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에디선은 어릴 적에 달걀의 부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직접 알을 품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는 일화 있죠. 이처럼 어린 에디선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또 직접 체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호기심이 왕성한 창의적 아이였죠.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도 항상 이랬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묻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사가 답변한 거에 끝까지 물은 계속 묻고 늘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에디선을 그 학교 선생님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게 안 맞아서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 같았으면 좁혀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몇 때 맞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미국 선생님들도 썩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사들한테 에디선은 창의적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골치 아픈 아이 이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그 결과 에디선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대요. 결국 에디선 어머니는 아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홈스쿨링 같은 걸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사람은 특이한 생각과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에디선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사람을 들려드릴 텐데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처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몇 가지가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가장 유치한 게 남자다. 꼭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네요. 다 성공한 부를 창출한 사람이다. 또 그것도 젊어서 젊어서 일찌감시 성공한 케이스이다. 이런 거 등등?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요청하는 답변은 빠졌어요. 그럼 하나 더. 개부러워. 이들은 다들 유명한 IT 기업의 CEO 뭐 이런 사람이긴 한데 또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모두 대학을 중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 게이처는 하버드대학 법학과를 중퇴를 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리드대학 철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대 심리학과를 중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명문대를 다니다가 사업 때문에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게 중퇴한 게 교수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저 새끼 귀찮아 죽겠어 이래서 중퇴한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 어쨌든 평범한 인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녀가 우리 애가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데 다니던 도중에 사업을 하겠다면서 자퇴를 하려고 하면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의 선택을 지지해 줄까요? 만류할까요? 일단 졸업하고 해 이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아마 말리는 부모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에디슨이 그랬고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가 그랬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니체가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인류의 문명은 평균적인 생각을 지닌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게 아닙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발견이나 혁명적 전환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새로운 발견을 이뤄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이나 추앙을 받았던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가 되거나 오해받거나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창의적인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었을까요? 정상이 아니니까요. 정상, 비정상을 나누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인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창의성으로 연결됐으니까 우리가 좋게 바라보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선구자들이 아주 시기가 많이 지나서 존경받기도 하고 막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생이 마감하기 전까지 하나도 뭔가 성취되거나 얻지도 못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은 케이스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에 빛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창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창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정규 분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 분포를 벗어난 아웃라이어의 행동이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쟤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야 하면서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일반 사람들 수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거 비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아웃라이어 중에 한 사람인 독일 철학자 니체는 자기와 같은 창의적인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다운과 같은 말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침 노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지 말 것.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욱 작게 보인다. 그러니까 니체는 창의적인 사람이나 아웃라이어를 하늘에 높이 나는 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를 땅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크기를 땅에서는 제대로 가늠하지 못합니다. 마치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니체가 한국 속답을 흉내는 것 같아. 어떤 속답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니체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니체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책을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100년 뒤에나 읽힐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단한 거죠. 뭐 이해 가지. 그런데 중국 영화에도 보면 고수들은 다 날아다니잖아. 그렇죠. 하수들은 뛰어다니고. 그래서 실제로 하수들은 고수들을 몰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입장,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독일 철학자 해결은 자기의 책 법 철학 서문에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여개나 비로소 날개를 편다.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인데 그녀의 상징인 올빼미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결은 어쨌든 철학은 너무 늦게 도착한다 하면서 현실에서는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황혼여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학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철학은 새로운 학설이나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 새로운 학설이나 주장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보통 사람들이 그것의 진가를 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자기 책 자라투스트라를 백년 뒤에나 읽힐 책이라고 주장한 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인 거죠. 해결의 표현이 멋있네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여개나 비로소 날개를 편다. 그러니까 해결에 따르면 새로운 철학이나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창의적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이나 학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비아냥거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가 죽은 뒤에야 당사자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왜 창의적 천재들 중에는 당대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던 빈센트 방고 유명하죠. 이 사람 그랬고 또 니체도 사후에 더 유명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기의 책 선악의 저편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가장 위대한 사건과 사상은 가장 늦게 이해된다. 동시대 세대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건 사상일수록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튀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다가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 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천재 중에는 불행한 삶을 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입으로는 창의성을 외치죠.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나 자녀가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해요. 창의적인 삶을 살면 다른 사람한테 비정상이라고 놀림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자신의 창조적 생각이 당대 사람들한테 이해되지 못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정규분포를 벗어난 생각이나 행동을 꺼립니다. 입으로는 창의성을 외칠지 모르지만 머리나 행동으로는 그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정규분포를 벗어난 적도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사는 건 현명한 태도일까? 올바른 태도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에 얼마나 다들 어렵게 사는데 평범하게 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런 딸이 얘기하면 어쨌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게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기도 힘든 세상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그런 평범한 삶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이런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학술이 다양하죠. 제가 2주 전에 큰아이 운동하는 애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운동하는 부모들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모임을 오랜만에 갔더니 거기 아버님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 축하한다고 한 번 모였어요. 제가 가만히 드는 생각이 야 여기 학부모들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 공무원 평범하게 공무원 하는 게 최고다 이러지만 사실은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번도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걸 현명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정년퇴직한 게 정규분포를 벗어난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위험이 따르는 창의적인 삶보다는 남들처럼 평균적인 삶을 선택하면 좀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죠. 하지만 항해는 하지 않고 항구에만 이렇게 정박해 있는 물건을 두고 우리가 베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위험에 처할 일도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열정이나 희열도 느낄 수 없습니다. 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약간 젊었을 때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위험이 있더라도 약간 좀 역동적인 삶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용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세 명의 관점이 너무 나이든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갑자기 들면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전히 더 역동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를 테죠. 저는 그 주장에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 중에도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요즘 뭐 꿈이 뭐냐 이런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역동적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죠. 창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왜 그러냐 이러면 이런 것 같아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현재 내가 보는 선택지가 평범하게 안전하게 사는 거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조차 희망을 갖기 힘든 삶이냐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스테이지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 안 좋은 거야. 하지만 좀 더 위험이 있더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게 필요해라고 보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자기의 바라보는 시각 창문이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논의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그죠? 뭐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우라이어 소리를 들을 위험을 좀 각오하고서라도 좀 창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창의성이나 창조적 역량 이런 것들을 너무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냥 말살시키지 말고 좀 분출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정규분포를 벗어나서 남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시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다수간의 위험이 뒤따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또 너무 의식하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이 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진정으로 높이 날 수 있다면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해서 각자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지금 얼마나 창의적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우리 보통 조직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저 사람 창의적이다 이러면 취급을 둘 중에 하나로 받잖아요. 아주 천재로 각광받거나 방방방 날라다니만큼 인정받거나 아니면 개또라이 취급받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또 기존의 조직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었던 리더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뭔가에 기획을 하거나 이러면 좀 튀는 걸 그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세대 간의 갈등도 또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죠. 그러니까 상사들 중에는 자기도 한 번도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상사일수록 부하직원 중에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천재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걔를 개또라이 취급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성을 강조하는 회사나 조직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사람을 뽑겠다고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좀 새로운 것 좀 없어?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장 새로운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는 형성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기다리기보다는 어쨌든 스스로 좀 더 창의성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가겠죠.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꾸 이렇게 인원을 줄여나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첫 번째는 대한민국처럼 피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되어지고 오는 나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흔히들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답도 없이 빙빙빙빙 하고 있는 걸 고민한다고 그러고 생각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굉장히 뭔가의 절박함, 어려움 이런 때에 조금 더 고민 말고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보면서 혹시 조직에서 나와야 되거나 나 여기 그만두고 나면 또 뭐 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민 말고 생각을 좀 해나가는 게 창의를 이뤄나가는 하나의 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 말고 창의적 생각을 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인님. 네. 저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매 순간 창의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등회시하는 이유는 그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대단한 발명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 창의성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일반 사람들도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일상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은 뭔가 이게 일상적인 방식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드라이브 스루 방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창의성,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 이게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살기를 원한다면 창의성은 무시하고 살아도 좋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창의적 생각을 남들이 몰라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은 창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상 취급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주장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창의적 삶보다는 남들처럼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는 그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 열정이나 희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높이 날 수만 있다면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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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